여기 어디지? 박원가? 현잔가? 미래인가?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아니, 좀 전에 만났잖아요. 얼굴 기억나, 얼굴 기억나. 언젠가 나랑 함께 하늘을 날지 않았어요? 네? 제가요? 미래였나 그럼? 아닌데. 남자, 반갑소. 또 만나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아니요, 아니요. 남을 도와주는 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임무예요. 혹시 얼마 전에 길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양복 입고 수영하고 있던 시험? 그 친구, 원래는 물속을 지키는 악화하멘인데 악당들한테 잡혀서 기억력이 완전히 지워지고 바보가 되었더라고. 불쌍하니? 큰일이네. 큰일이네. 그럼... 조수는 누구랑 싸우지? 참, 맞네. 당신. 아, 이렇게 만나는데. 다시 만나서 답답한 거예요? 당신하고 신문사에서 일하는 데가 정말 그립구먼. 좋은 시질이었는데. 어? 내가 준 선물을 아직까지 하고 있네? 큰 쇳문을 여는 건 힘이 아니야. 다른 교사지. 슈퍼맨? 물론 지금 내 이런 모습이 익숙하지 않겠지. 내 자신도 그러하니까. 하지만 어떻게 날 잊을 수가 있겠어? 응? 내게 주어진 임무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소. 클립톤 성의 마지막 생존자 인간들의 친구 슈퍼맨이요. 슈퍼맨이요. 어. 당신이 진짜 슈퍼맨이라면 엄청 힘도 쎄텐데 아까는 그렇게 보지는 않던데. 뭐 날친간들도 아까 당하고 하늘은 날 수 있어요? 하늘? 그건 대머리 앞당이 날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워터워리. 대머리 앞당이 대머리 앞당이 내가 초능력을 못 쓰도록 내 머릿속에 클립톤 아이디를 집어넣었어. 어? 놈들한테서 간신히 탈출에 성공을 했지만 아직까지 이 이 이 클립톤 아이디를 아직 빼내지는 못했어. 불행히도 아직 이 안에 있어. 여기 하지만 하지만 곧 언젠가는 이걸 빼내서 초능력도 되찾고 악당들을 무리칠 거야. 응. 물론 그땐 하늘을 더 날 수 있지. 그리툰한테는. 나 그리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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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머리 앞당이 대머리 앞당이. 인공위성에서 저파를 쏜다. 아 이씨 나를 찾으려고 아 이 망할 건데 그리툰하이자. 이씨. 아 괜찮아요? 아이 아 아 아 아 어 어 네 어 하 아 고마워 친구 걱정해 줘서 텔레파시를 텔레파시를 보내면서 내가 간절히 기다렸는데 혼자서 너무 힘들고 외로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드디어 맞았네 실례지만 고마워요 크래프트 나이트가 빠질 그날까지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돼 자 지구의 평화를 위해 아 슈퍼 용사들이여 크로스